경남 진주의료원의 이사회 결의와 휴업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지난해 3월 18일 진주의료원은 노조원들이 의료원을 점거하고 있어 이사들의 참석이 불가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없어지자 경상남도는 서면 결의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. 이 결정에 따라 경상남도는 지난해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신고했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주의료원 이사들 출석 없이 휴업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.